이게 일반적인 티셔츠가 아니라는 게 원단이요, 쿨 에버라고요. 기능성의 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흡습 속 것의 기능성이 들어가니까 여름철에는 땀과의 전쟁이잖아요. 땀을 금방 흡수하고 금방 말려주는 기능성이 들어가니까 땀이 나도 괜찮으신 거고 특히나 장마철에도 괜찮고요. 이거 UV 차단까지 가능해요. 그럼요. 막강한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보리 컬러와 옐로우 포인트 그리고 블루의 포인트가 워낙에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 두 번째는 스트랩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세로가 아니라 가로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느낌. 그린 컬러 발색 포인트로 카라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핑크가 아니라 살짝 피치 컬러? 굉장히 귀여운 컬러예요. 거기에 약간의 블루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죠. 한 벌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넣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스타일은 카라 형태가 아니라 집업의 스타일로 되어 있으면서 UV 차단과 흡한 소권에 심지어 크레오라 원사가 또 한 번 들어가니까 이렇게 신축성이 좋아요. 오늘은 전 구성을 기능성으로 만나시되 한 벌도 안 되는 가격으로 네 벌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웃도어 스타일은 저희가 방송에서만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기회에 잡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보셔도요. 사람이 되게 젊어 보이고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크가 부담되는 핑크가 아니라 살짝 피치 컬러로 나와 있고요. 남자분은 여름철에 되면 겨드랑이, 가슴 부분, 배, 등쪽까지 땀이 엄청나게 많이 찰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재가 모두 기능성, 휘판과 속근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소재가 살짝 이 정도의 여유감, 앞쪽, 옆쪽 여유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쩍 들러붙는 슬리핑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람길이 지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여유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깨 부분에 배색 포인트, 그리고 카라를 올렸을 때 이게 자외선 차단의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목 같은데 타는 것까지 막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부분에 어깨를 넓게 보이게 만들어드릴 컬러의 배색 포인트와 자수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벌을 만들어도요. 그냥 허투루 만든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든 카라티 저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냥 한 장당 계산해보셔서 한 7천 원대 꼴? 오늘은 이 정도 조건에 가능한 방송사장 최저가에 가능한 시간이에요. 알아요.